한 장을 변화시킵니다 All set Trashy Card 심장 세탁대로 정밀 덱간다 흠 맹독 중하 일주일 동안 님 영상만 봤더니 혼자 슬더스 하면서 니말투로 중얼거리고 있어요 띠용 이제 님 좀 있으면 스트리머 되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inta 랑아가보리앤 랑아가보리닝 ans 비타나올까 여보세요 g도 넣자 그냥 카드 더 보고 맹독 계산된 도박 맹독 픽이 제일 낫겠지 맹독 두개 뽑았다 아 이거 서순 흠 누구한테 걸지 흠 아니 옆에 빨간 놈이나 라가 불린이 좀 낫지 얘네들은 진짜 답이 없다 사일런트라서 조금 더 답이 없는 것도 있는데 얘들 인공물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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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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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게임 가자 다 되는 게 없네 아멘 아멘 예비 권전 야 이거 대단원 각이다 딱대라 순수 이 순수 가가메용 정밀색 또 나오는거봐요 허접색 똥본 아이고 대단원이 나올거라 생각을 못했네 아 뭐 아무튼 어서오세요 병폭정밀 망단이냐 아니면 그냥 대단원으로 가냐 아이 미친 병폭에다가 권전 들어왔으면은 개쩔었을텐데 질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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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력 전문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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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독 안걸려요? 아참 어이가 없네 포샘 먹을까? 표본 쓰레기색 옆에 물음표 되게 볼까? 어씨 파티 파티 별로 못자셨네요 선생님 파티 그렇게 짜는거 아닌데 안녕 가방 가방 침 미쳤다 첫 턴 대단원 가는 이걸 해시계를 못산다 구라 빨간밭 어제 많이 해서 빨간밭 패스였습니다 아이 미친 이 아저씨 미쳤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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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상점이요 여기도 상점이요 여기도 상점이야? 문턱에 발가락 지어라 나쁜놈 1,2,3,4 5,6 음 파워카드 다 털은게 낫겠지 흠 두뇌의 풀가동 5,6 10,7,4 5,6 10,8 5,6 5,9 5,6 5,6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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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도 이어내 아 잡혀요 잔상 형상 형상 잔상 두상 중에 어떤 상을 넣어야 하죠? 어 어 어 드디어 정밀에서 벗어날 수 있나? 정밀색 이제 정밀이랑 정밀에서 벗어날 수 있는게 아닐까 정밀색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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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덱 열대장이다 첫 턴에 바로 대단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제비 제비 reath 제빙 пло installing 흠 2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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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골드? 이게... 사일런트지 고개 떴다 정밀색 또 떴다 정밀 낄끼빠빠좀 맹독 하나 버려도 되겠지? 맹독보다는 대단원이 셀거 아냐 호호 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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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코덱이라서 아쉬운게 좀 있네 3코덱이었으면은 더 빨랐을텐데 3코덱이었으면 더 빨랐을텐데 4코덱이었으면 더 빨랐을텐데 4코덱이었으면 더 빨랐을텐데 판도라 3장 보습을 픽이 미쳤네 이거 그냥 14딜 맞는 건 별로겠지? 예 카드 많이 보는 게 좋겠죠 전략가 못 뽑으면 게임 오버지 아 야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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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크병 때문에 제비를 쓸 수 없어서 랭크 대왕치로 있을까 아 잉크병 아 근데 이거 아니 아잇 잉크병은 추가 없다 랭크 대왕치로 잉크병 색 나대지마라 아 잼석 랭크 대왕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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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돌아가나? 전략관계에서 돌아가.. 돌아가지? 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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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봐봐 쟤 이상한 짓 한다 쟤 좀 막아봐봐 쟤 이상한 짓 한다 아직은 괜찮을 건데 한 번 더 들어오면 그때의 문제지 지금은 별 문제 아님 한 번 더 들어오면 그때의 문제 맞음 아 됐다 된게 아닌가?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이겼다 굉장한 퍼즐 고개 하나 더? 아니야 하난데 예비가 있걸라 흠리오리 quez 그래서 흠리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골도 보기 싫다는 건 달패기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. 달패기 아무것도 아니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민첩 포션 이런 걸 챙겼어야 하나. 잔상 있으니까 근데 흐릿한 아이 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심장 포션 이기질 못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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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넘기면 소비해야되잖아 암튼 6 7 8 9 9 야스 그 앙호 안댕거려서 에너지 개꿀 카카포션 들고가자 재밌잖아 카카포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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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대단원 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파워카드 다 터는게 중요하죠 귀집비랑 암튼 다했다 똥숭은 이런거 못함 그 자산 똥숭 개도답 똥숭 개도답게 나왔던게 손상 걸린 채로 돌리면 더 힘들기 때문에 손상만 걸린 채로 상어 돌을 미리 쌓고 넘어가겠으나 에 그건 얼른 빼겠다 이제 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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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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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 퍼져 심장 퍼져 땅 아 근데 이게 주판이 딱 나오네 주작 아님 이거 메가 크릿이 지켜보면서 나도 실시간 주작하는 거 아닐까 땅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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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예 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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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어차피 이 덱 시작이 병폭 정밀이었다는 게 정밀 1승 정밀의 숨겨진 토템 기능